계도 700주년을 기념하고 또 700만 대구경국 출연인의 화합과 결속을 동호하기 위해서 2014 재경 대부경국 시의도민회 신념음악회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행사가 구형사랑 나라사랑을 실전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 재경 대부경국 시의도민회 신념음악회 1부 개막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재경 대부경국 시의도민회 신념음악회를 동료해 주실 내민 여러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현 재경 대부경국 시의도민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윤 경상국도 조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희광 대부광역시 행정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수 경례 조지사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경례 조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걸 국회의원님 맞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현 KBS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성주 국방부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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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백성비 7국 군수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도 의원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시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근길 김중경 회장님, 정연통 명예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이사명 전 장관님과 이용택 전 국회 의원님을 비롯한 고문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장원 장훈 위원님을 비롯한 장훈 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제 상임 부회장님을 비롯한 시 도민회 임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종칠 포항 향후 회장님을 비롯한 25개 시군 향후 회장님들과 직능 당장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천공경 이한성 국회의원 사모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인차에 협찬을 해주신 농협중앙회 경국지역공부와 대구은행 취미노 국회 행정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네 박수. 자 그리고 밑으로 재경지역 원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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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기령, KBS 이사장님, 윤종윤, 중경 회장님, 정현동, 명예회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예 국회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이쪽 준비된 테이블 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대 위에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서주시고요. 장갑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구령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통제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좀 끼워주시고요. 장갑을 끼워주시면 함께 장갑을 끼워주셨으면요. 버튼 위에 손을 나란히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세면 여러분들께서는 버튼 위에 손을 올리시고 힘껏 눌러주시면 됩니다.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구령을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상도 경상도 감사합니다. 가운데 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무대 위에서 잠시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이동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음악회 행사이기 때문에 쭉 나와 주십시오. 네. 지사님도 와주시고요. 네. 지사님도 와주시고요. 좀 써주시면 네. 저희가 오늘 음악회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 연달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드릴 시간 저희가 좀 없앴고요. 간단히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합니다. 이 무대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 이상현 대구경국 신도민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좀 청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정의하는 우리 대구경국 향후여름 정말 힘찬 기운을 받아 복 많이 받으시고 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 동면에서는 경상도 경상도 궤도 700주전을 기여받고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향후사랑 고향사랑 나로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10년음악회 10년음악회를 발음하였습니다. 정의하는 향후여름 은신전음악회 이 뜻깊은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하여 많은 사무원님들께서 도움을 또 협찬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특히 KBS 이길련 부사장 또 우리 부사장 전진국 고무장 KBS 관계자 모든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 승객이 시전음악회 이 음악회를 축하해주고 우리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도 김관영 지상 또 대구 김보민 신앙기반 대지명 소진 유행자 부사장 또 우리 경위가 김부수 지상 또 이창 그리고 시장 부사장 또 경상북도 대구시 국화장 님과 우리 도청 24개 향후에 계셔 그리고 우리 시도면의 이용택 고모님을 비롯한 하는 고모님과 자모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주고 700만 재진 항문을 대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오늘 향후여러분 오늘의 행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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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우리 열정과 정전을 보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향에서 오신 김한동 지사님과 우리 김보민 신앙기발 대중 우리 대구시 5등 관계자 경상국도 5등 고의 공원 한영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승혜사 우리 대한민국에 빛내신 굴러하신 선후배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일이 하게 들지지 못한 점 젊은 마의로 애와 협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에 함께 우리 모두의 즐거움과 기쁨, 보람있는 그런 음악회의원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사님은 신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이성훈 국회의원님 도착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무대에 쭉 서 계시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예, 괜찮으세요? 예, 서 계신 김에 다 인사 말씀 짧게 짧게 다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한반도의 새벽을 여는 동해 2층불과 함께 가번현 새해와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상경 내장을 보내한 서울에 계시는 또 경계에 계신 향후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고향발전과 조국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박근혜 정부, 그 과정과 끝을 확실히 책임되었다는 뜻으로 큰 박수함 부탁드립니다. 박수 박수 오늘은 고향산천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김공일 대표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여의광 부시장님. 네, 세계연 우리 시동인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 이뤄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봄은 서울 경계에 계시지만 항상 고향을 걱정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대구시에서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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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